반갑습니다 겟땅입니다 10월 13일 치킨다섯마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을 누르신 분들만 추첨이 가능하구요 이제 다섯 분에게 랜덤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정답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직촌기 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랜덤입니다 여러분들 랜덤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효건님 정예훈님 재넌님 나나나님 씨음광님까지 해서 총 다섯 분에게 이메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킨을 드린지가 백마리가 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 계속 할테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벤트는 이틀 뒤에 또 시작하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 랜덤 앙 정말 맛있다 저는 토마토의 소스는 제가 좋아하는 소스는 다 먹었지만 다 먹었어요 오늘은 소스와 소스